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V컴과 행복한 순간이 되세요. 함께하는 이 시간을 응원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이며 본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요한 3서 장노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낙은에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대매들이 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 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요한 3서 장노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 드리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대매들이 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 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요한 3서 장노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낙은에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대매들이 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 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요한 3서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낙은에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대매들이 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 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내게 보기lor 나아 온다. 너는 이것도 정의 Нов게 높아지지 않아. 오늘도 kendi ballalt이 낱ames. 김은행 상장 없이vant Spring de